저는 매일 힘들게 일해요. 그래서 편하게 여행하고 싶어요. 먼 나라에 가고 싶어요. 그리고 쉬고 싶어요.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숙소에서 자고 아름다운 곳을 보고 싶어요. 혼자서 여행을 계획하면 스트레스를 받아요. 그래서 저는 자주 여행사 패키지로 여행해요. 제 생각에는 패키지 여행이 정말 좋아요. 첫 번째로 비행기표가 싸요. 여행사가 비행기표를 많이 사요. 그래서 사람들한테 비행기표를 싸게 팔아요. 그리고 숙소도 더 싸요. 두 번째로 여행사가 여행을 계획해요. 여행사가 여행에 대해서 잘 알아요. 그래서 아주 편해요. 세 번째로 문제가 있으면 여행사가 도와줘요. 저는 걱정 안 해요. 그리고 안 무서워요. 그냥 편하게, 쉽게, 재미있게 놀아요. 물론 좋은 패키지가 중요해요. 그래서 패키지를 사기 전에 잘 봐야 해요. 그래서 패키지를 사기 전에 잘 봐야 해요. 모든 분들에게 잘 봐야 합니다. 잊지 마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